삼성그룹의 3세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. 삼성 SDS는 오늘 네트워크 서비스 및 솔루션 기업인 삼성 SNS를 흡수합병한다고 밝혔습니다. 두 회사는 IT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해외 시장 공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병 이유를 밝혔습니다. 이번 합병 작업은 삼성그룹의 3세 경영권 승계와 관련돼 주목받고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은 합병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SDS 지분율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.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 SDS 지분 8.81%를 보유하고 있으며 흡수합병되는 삼성 SNS의 지분 45.69%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. 합병 이후 이 부회장의 삼성 SDS 지분율은 8.81에서 11.26%로 높아져 삼성전기를 제치고 3대 주주로 올라섭니다. 앞으로 삼성 SDS가 상장될 경우 늘어난 지분만큼 계열사 경영권 확보를 위한 실탄을 더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. 이에 앞서 이 부회장과 이부진 호텔실라 사장, 이서연 제1모직 부사장이 각각 지분을 보유한 에버랜드가 제1모직으로부터 패션 사업을 넘겨받기로 했습니다. 이는 삼성 3세들의 지분 가치를 높여 후계 작업에서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주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입니다.